보수단체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경찰이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집회 측은 표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성민혁 기자입니다. 지난 개천절 청와대학. 태극기를 든 집회 참가자들이 폴리스라인을 밀칩니다. 일부는 폴리스라인을 넘으려 하고 곳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. 당시 집회에선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행진을 막는 경찰과 충돌을 빚었고 4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. 경찰은 이를 주도한 혐의로 전광훈 목사 등 3명에 대해 오늘 전격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압수수색과 현장 체증한 자료가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했던 전 목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. 범국민투쟁본부 역시 표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이거는 종교 탄압이에요. 집회에 대한 포장된 국가에서 경찰은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 위반 등 전 목사가 고발된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경찰은 다음 달 4일부터 범투본의 청와대 사랑채압 집회도 금지한 상태입니다. TV조선 성민혁입니다.